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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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필러입니다. 가필러입니다. 블루 유티마이크 엄청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고장난 줄 알고 사용을 안했거든요. 근데 오늘 켜보니까 또 되더라구요. 그래서 오랜만에 블루 유티마이크로 수다 떨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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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러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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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하면서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은게 제가 지금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걸렸지 2일차에요.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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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 자신과 영상을 일주일에 3개 올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좀 숨이 차고 얼굴도 좀 부었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영상을 켜봤어요. 제가 어떻게 코로나인 줄 알았냐면은 지금이 뭐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뭔가 목이 간질간질한거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누염에 자주 걸려서 아 그냥 이거 이누염인가 보다 하고 집에 있는 이누룩 스프레이 같은거 뿌리고 그냥 물 많이 먹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 밤에 자기 전에 갑자기 몸살 기운이 올라오는 거에요. 그래서 어 설마 이거 코로나인가 싶은거죠. 왜냐면은 제가 아직 한번도 코로나 안걸렸었거든요. 전 진짜 한번도 코로나 안걸려서 제가 슈퍼면역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마 이게 코로나인가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잤죠. 제가 평소에 한 7시간 정도 자면은 눈이 딱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요. 딱 5시간도 못 잤는데 아침 9시에 눈이 터진거에요. 그래서 아 눈 터진 김에 병원가서 검사받아보자 집에 자각기택 없어가지고 병원가서 신속강화 그거 해봤는데 양성이라는거에요. 진짜 전 제가 슈퍼면역자라고 생각했는데 양성 뜨니까 충격적인거에요. 아르바이트도 가야되고 댄스레슨도 있고 막 그런 일정들도 많은데 약간 멘붕이 와서 약 저항받고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다 빼고 댄스레슨도 다 빼고 막 네일약도 했었는데 네일약도 미루고 막 그렇게 다 처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밥을 잘먹는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밥 먹지로 먹고 처방받은 약이랑 뭐 이것저것 먹은 다음에 그때부터 뭔가 그런거 아시죠? 별생각 없다가 아 나 아프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갑자기 엄청 아파지는거 그래가지고 잤어요. 제가 낮잠을 많이 못잤는데 한 세시간을 내리잤어요. 이제 그러고나서 좀 자고 일어나니까 또 약기운 받아서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또 점심 먹고 우가 그리기 전에 맛있는걸 먹어놓고자 떡볶이를 시켜서 먹고 뭐 유튜브 편집도 하고 이것저것 했어요. 이제 그러고나서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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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부어오기 시작하면서 목도 붓는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상한 변호사 우연구 보면서 리액션 영상 찍고 이제 브이로그 일상채널에 올리기 위해서 그거 찍고 편집까지 하고 잤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계속 깼어요. 잠이 안와가지고 아파가지고 목이 따끈따끈거려서 아파서 잠이 안오는거에요. 그래서 아침에 계속 이제 있는약 없는약 다 먹고 꿀물먹고 젖은 수건 머리맡에 두고 또 샤워를 좀 해줘야 좋다해서 샤워도 하고 집안원기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아침 먹고 약 먹고 그래서 지금 좀 나아졌어요. 나아지자마자 또 이렇게 영상 찍는 제가 완전 유나괴 유튜브가 나온 괴물 같네요. 제 구독자분들인 아프리카분들이 요청해준 게 많아서 립오일 영상탄이랑 탭핑 영상이랑 뭐 이것저것 요청해주신 게 많은데 그거 하나도 못하고 다른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죄송하네요. 지금 다른거 막 준비해서 준비물이 있고 그거를 할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거 브러쉬도 지금 잘 못하겠고 뭔가 그래도 제 근황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블루예티도 한번 테스트해보고자 찍어봤습니다. 너무 영상이 짧아서 못쓸까 지금 땀이 나고 좀 힘들어져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암튼 오늘의 포인트는 가필러는 드디어 코로나에 걸렸다. 블루예티마이크는 고장 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블루예티마이크가 날아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요 ASMR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봄봄 스튜디오라는 봄봄 스튜디오라는 스티커 뭐 그런다고 팬식 그런 당첨인데요 옛날에 젤 댄스 레슨 수강생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스티커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 선물 너무 귀여운 거 받은 거 소개도 해보고 여기다 붙이는 여기다 붙이는 ASMR도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붙이기 좀 아깝긴 한데 귀여운 게 너무 많죠? 귀여운 게 너무 많아요. 동댕이 이런 스티커 사운드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 완치되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리보일 일단 탭핑 사운드 제가 하고싶은 것들이 진짜 많아요. 이런 거 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됐으니까 걸리시더라도 꼭 아프지 않게 격리 생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코로나 쏙 물러거라! 안녕 안녕 아무튼 빠른 손소리도 할게요